대전시는 e스포츠 프로 선수 데뷔를 위한 온라인 게임인 발로란트 공개 선발전 평가를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 선발 평가는 전국 e스포츠 경기장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전 프로구단인 대전 하나 CNJ의 입단을 희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직접 실력을 선보이고 성장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공개 선발 평가는 트라이아웃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온라인 테스트, 공개 선발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뒤 입단을 희망합니다. 대전시는 e스포츠 프로 선수 데뷔를 위한 온라인 게임인 발로란트 공개 선발전 평가를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 선발 평가는 전국 e스포츠 경기장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전 프로구단인 대전 하나 CNJ의 입단을 희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직접 실력을 선보이고 성장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공개 선발 평가는 트라이아웃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온라인 테스트, 공개 선발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뒤 입단을 결정합니다. naar Bell الطwagen K sees your daily plan for the eventual nonprofit star 19.00 M입니다. Hoor